꾸역꾸역 싸느라 개고생했던 여행짐 기가 막히게 줄여주는 신박한 아이템들부터 여행에서 꼭 필요한 머스트 꿀템들까지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했대 잘 준비한 꿀템이 여행의 질을 결정한대 여행만큼 준비로 인해 과정이 크게 차이가 나는 영역이 또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해외에서 직접 써보고 검증해본 아이템들로 살뜰하게 준비해봤대 뭐 길게 야브리털 거 있어 바로 여행 꿀템 소개 리뷰 출발 여행 꿀템 접이식 전기 포트 여행 다니면서 현지식 맛있게 먹더라도 결국 생각나는 게 바로 한국의 맛이다 이 공허함을 채워줄 여행 필수 K소울푸드가 바로 컵라면이대 그래서 나도 이 야무지게 컵라면 종류별로 가져갔는데 호텔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커피포트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대 이게 생각보다 이 해외 호텔에 이 커피포트가 없는 곳이 많대 그리고 혹여 있더라도 이 커피포트에서 실밥이 나왔다는 커피포트 빨래괴담 때문에 위생걱정에 호텔 커피포트 사용하기가 꺼려진대 바로 이럴 때 이 휴대용 커피포트가 유용하다 내가 휴대용 커피포트만 정말 다양하게 써봤는데 가장 좋았던 건 이 보아르 접이식 전기 포트였다 이게 손잡이도 접히고 가운데 몸통이 실리콘 구조로 되어 있어 아코디언처럼 접히게 되는데 이러면 부피가 국그릇 정도로 작아져 여행시 가방에 넣기가 용이하다 이런 접히는 구조는 휴대용 커피포트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본 미덕이고 이 제품이 진또배기인 건 다른 제품에서 보기 힘든 추가 기능 때문이다 일단 이 제품의 최강 장점인데 바로 보온 기능이 있다는 거다 이런 접이식 제품들의 경우 보통은 물그림 정도의 단순한 기능만 탑재하기 마련이다 근데 이건 보온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미쳐버린 건 이 보온 기능을 40도에서 90도 사이 1도 단위로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다 와 휴대용에서 이게 된다고 덕분에 이거 진심 육아인들에게 할렐루야템이들 애기와 어디 여행 가려면 정말 짐이 산더미인데 분유를 먹어야 하는 시기에 이 부피 큰 분유포트를 가지고 다니는 게 또 고역이다 근데 이건 전문 분유포트 뺨 후려 갈길 수준의 보온 기능에 부피는 거의 3분의 1이라 온갖 짐지옥에 고통받는 육아인들을 구원해 주신대 게다가 이거 세척 기능도 있는데 100도씨의 물을 3분 동안 안서 팔팔 끓게 해줘 내부 소독까지 깔싸마게 해준대 위생이 정말 중요한 육아인에게 이보다 더 축복일 수가 없다 정말 접이식 휴대템이라고 믿기지 않는 현직 알베기 간장게장급 꽉 찬 알토란 성능들로 가득 채웠대 컵라면에서부터 육아까지 모두 책임져주시는 은혜로운 가템이들 다만 이 제품 보온 성능을 위해 뚜껑도 스테인리스인데다 추가 성능 장치들이 더해져 무게는 타 400g대 제품보다 무거운 590g대라 100g 이상 무겁다는 건 단점인데 거기에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 뚜껑에 습기가 들어가서인지 물이 차서 짐 쌀 때 이거 빼줘야 하는 것도 살짝 불편하대 그래서 난 다 필요 없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작은 부피와 적은 무게의 제품을 원한다면 도무스 제품도 괜찮대 접었을 때 직경과 높이 등이 최소 수준인데다 무게도 450g으로 보아를대비 150g 이상 가볍대 보통 이 정도로 작으면 뚜껑 같은 건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마련인데 이건 뚜껑까지 스테인리스로 야무지게 만들어져서 보온성도 좋은 편이대 여행 꿀템 압축타올 여행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짐 부피를 줄이는 거다 그 가방 부피를 늘리는 주적 중 하나가 바로 수건이대 챙기자니 넣을 것도 많고 아예 안 챙기자니 찝찝한 게 수건인데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해줄 여행 꿀템이 바로 타올빌리대 이 손가락 두 마디만한 작은 크기로 압축되어 있는 신박한 수건인데 이걸 물에 집어넣으면 부풀어오르면서 타올로 변신한대 건져내서 물 한번 쫙 짜준 후 일반 수건처럼 쓰면 된다 이런 압축형 제품들 여러 개 사용해봤지만 대개 손수건 크기만 해서 손 한번 닦는 용도인데만해 이건 크기가 이렇게 목에 걸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진심히 이렇게 수건 크기만한 압도적 사이즈의 압축제품은 이게 처음이었대 이게 크기만큼 엠보싱도 토톰해서 몸 전체를 커버하는 물기 닦는 수건으로 쓰기에 흡수력이 무리가 없는 데다 짱짱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대 게다가 겁나 빨리 말라서 여행시 수건 하나 돌려쓰다 안 말라서 신내 테러 당할 걱정도 없대 무더운 지역을 여행시 땀을 닦거나 물을 적셔 열을 식히는 용도로도 편리하대 또 이게 아이들이랑 물가로 여행하다 보면 물놀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물을 보고 무지성 닦도라는 그 특유의 본능 때문에 준비 없이 젖을 때가 많대 이때 주머니에 이 타올 빌리 하나 싹 넣어놓으면 이런 뜻밖의 상황에서 겁나 유용하대 이런 특징 덕분에 이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캠핑이나 운동할 때 사용해도 개꿀이대 재질도 일반적인 물티슈 같은 플라스틱 부직포 재질이 아니라 대나무 섬유로 만든 천연 재료인데다 오가닉 인증을 받은 유기농 원단을 사용해 환경 부담도 덜하대 여행 꿀템 압축 파우치 앞서 여행 핵심 스킬이 진부피 줄이는 거라고 했는데 이 스킬에 퍼프 걸어주는 아이템이 바로 이 옷 압축기다 이게 꼭 필요한 옷만 넣는다고 해도 그 특유의 부피 때문에 캐리어 터질 것 같은 볼륨감을 자랑해서 골치 아픈 게 여행 디폴트다 이 압축 파우치의 경우 독특하게 지퍼가 3개나 있는데 양쪽 지퍼를 열어 옷을 넣고 이 가운데 지퍼를 잠가주면 양쪽이 압축되는 형태의 구조다 라지 사이즈 기준 A4용재보다 살짝 더 큰 사이즈인데 간절기 옷으로도 우돈 4개 바지 5개에 달하는 4박 5일치를 해당 사이즈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만족스러운 압축량을 보여준대 이 압축 파우치 사용했을 때와 안 사용했을 때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부피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대 한겨울 따뜻한 나라 여행해야 할 때 패딩 벗어서 캐리어 넣으면 진부피 겁나 차지 않은데 이때 이 파우치에 넣어주면 진심부피 개꿀이 돼 거기에 아까도 말했듯이 양면 분리 구조라 한쪽에는 윗돌이 한쪽에는 아랫돌이처럼 종류별 혹은 일정별로 나눠서 수납하면 꺼내 입기도 편하다 여행 꿀템 가성비 환지갑 솔직히 요즘 누가 지갑 가지고 다니나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사용해서 폰으로 결제가 가능한데다 그것도 아니라면 핸드폰에 카드 하나 끼워서 가지고 다니는 게 디폴트라 지갑 자체가 멸종위기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이 지갑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니 바로 해외여행 갔을 때다 카드가 안 돼서 현금을 써야만 하는 가게들도 많고 팁같이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 이런 해외여행의 상황에 맞춰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지갑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싸야 한다 어차피 여행에서밖에 안 쓰는 기간 안정 아이템인데다 쓰리꾼들이 판치는 여행 시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수준의 저렴함은 필수다 둘째, 작고 가벼워야 한다 가뜩이나 짐이 많은 해외여행의 상황에서 무겁고 큰 지갑은 거추장스럽고 불편만 끼친다 여행 지갑은 무조건 작고 가벼워야 한다 셋째, 동전 수납 기능이 있어야 한다 현금을 쓰다보면 불가피하게 동전이 생기는데 이거 따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런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는 게 이 쌈지 반지갑이다 일단 잃어버려도 타격감이 적은 만원대에 비쳐버린 가성비에 반지갑 특유의 작은 부피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을 때 부담 없는 초슬림한 두께 게다가 그런 얇은 본체에 야무지게 들어간 동전 지갑까지 내부도 카드와 현찰 수납 낭낭하게 실평수 잘 빠졌다 거기에 아내의 신분증 넣는 곳에 베트남처럼 돈 계산이 너무 어려운 나라 환율 정보 같은 거 싹 넣어놓으면 개꿀이 돼 은근히 이 모든 조건 만족하는 지갑 찾기가 어렵대 게다가 이거 레자가 아니라 또 어울리지 않게 소가죽에 우리 동년배들이라면 인정하는 레전설 브랜드 쌈지라서 그런지 쿼리 가격 대비 은근 뜬금포대 쌈지를 몰... 물론 가격 대비 좋다는 거지 메이저급 고퀄 생각하면 당바 실망한데 여행 꿀템 멀티 플러그 해외여행 필수 아이템 중 필수 아이템이 바로 충전을 위한 멀티 플러그다 나 같은 경우 이 크리스탈 클라우드 제품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나라에 대응 가능한 멀티 어댑터는 뭐 당연하고 개인적으로 추가 USB 포트가 무려 4개로 여유있는 포트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C타입 단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특히 마음에 들었다 이게 폰에 여분 배터리에 워치까지 충전해야 할 게 칭그럽게 많은데 메인 플러그에는 드라이기나 노트북 같은 고출력 기구를 꺾고 추가 배터리나 폰은 USB로 처리하고 C단자에 워치 충전기까지 꼽으면 여행 갈 때 겁나 든든하다 혹여 과부하로 퓨즈가 나갔을 때 대비해서 여분의 퓨즈까지 내장되어 있는데 교체도 직관적이라 나 같은 익스트림 문과도 쉽게 가능하다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여행 상황에서 이런 꼼꼼한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다 여행 꿀템 샤오미 면도기 남자라면 이 여행시 면도기 챙기는 것만큼 귀찮은 게 없다 일단 부피가 큰데다 이 수염 가루 떨어지는 것 때문에 케이스 따로 챙기려면 번거롭고 크기도 더 커지거든 바로 이럴 때 샤오미 면도기가 유용하다 일단 카드만한 크기에 2cm도 안되는 슬림한 두께 거기에 뚜껑이 있어서 수염 가루를 흘리지 않아 따로 케이스를 챙기지 않아도 돼서 짐 부피를 겁나 줄일 수 있다 또 짐들과 같이 싸더라도 버튼 락 기능이 있어 잘못 눌려도 오작동하지 않도록 해놨다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충전이 C단자라 따로 충전기 안 챙겨도 되는 거 이거 진짜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데 IPX7 방수까지 지원한다 물론 면도날 자체가 너무 얇아서 수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겐 적합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며칠 정도의 여행에선 충분했다 여행 꿀템 온열 안대 비행기나 커튼이 부실한 숙소에서 잠을 자야 할 때 안대가 필수다 나 같은 경우 IP 온열 안대를 사용하는데 이거 일반 안대 같이 가볍고 비차단도 훌륭한데 충전을 통해 눈에 무선 찜질까지 가능한 멀티템이다 덕분에 좁고 불편한 비행기 안이나 시차 등으로 인해 잠이 자라놓을 때 뜨끈어이 지지면 잠을 좀 더 쉽게 잘 수 있게 도와준다 여행 외에도 나 같은 경우 모니터를 오래 보느라 안구가 쉽게 건조해지고 충혈되는데 이때 사용하면 눈에 피로 회복에도 좀 도움이 돼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충전 단자가 극현미니 USB가 아니라 C단자여서 만족스럽다 풀 충전 시 1회 15분 사용하면 4회에서 5회 정도 사용 가능하다 여행 꿀템 브리타 물통 해외여행 시 물을 잘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한번 잘못 마셔서 물갈이라도 하는 날엔 폭풍설사로 여행 내 화장실 찾다 턴 종료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매번 물 사서 먹자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번거롭고 쓰레기까지 생겨버린다 바로 이럴 때 유용한 게 이 브리타 필터 물통이다 이 물통 안에 빨대가 있는데 이 빨대 안에 이 원형 필터를 장착하면 물을 빨아들일 때 이 물이 필터를 지나며 석회질과 염소가 제거된다 이 브리타 필터 성능 짱짱한 건 이미 실험을 통해 검증했고 놀라운 건 이 작은 필터 하나가 무려 151리터의 괴랄한 정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다 덕분에 하루 2리터씩 미친 듯이 마셔도 두 달 이상 사용 쌉가능이라 엔간한 초장기 장기여행이라도 이 필터 하나면 충분하다 여행이 아닌 평소에도 이 필터만 빼면 일반 물통처럼 사용이 가능해 운동할 때 쓰면 딱이다 다만 이거 단점이 필터에 묻은 활성탄 가루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한두 모금 정도는 빨아서 버리고 사용해야 한다 여행 꿀템 매직 가글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장거리 여행 시 기내식 먹고 나면 입안에 휘몰아치는 그 크지 같은 텁텁함에 겁나 양치질 마렵다 바로 이럴 때 매직 가글이 유용하다 심플한 타블렛 형태라 부피 과자가 주머니에 휴대가 간편하고 액체 형태의 가글이 아니라 기내에 반입도 가능하다 텁텁할 때 한 알 까서 입안에 넣어주면 침과 반응하자마자 미친듯이 거품이 생겨 따로 물을 머금을 필요도 없다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혀로 이빨을 마찰 세정해주고 물로 입을 헹구면 와 그 미쳐버릴 것 같은 텁텁함이 싹 사라지는 매직 세척 시간도 양치질 대비 짧아 줄 서서 사용하는 기내 화장실에서 눈치도 덜 보인다 물론 칫솔질에 피할 바는 안되겠지만 불소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구강청정에 도움이 된다 매번 밥먹고 이빨 닦기 힘든 여행 상황에서 내 소중한 강냉이 관리를 상당히 용이하게 해주는 꿀템이다 여행 꿀템 도킹형 배터리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경험 추억 음 바로 사진이들 사진 없으면 이태원 갔는지 미국을 갔는지 어떻게 할 거 그래서 여행시 여행 찍고 사진 찍다보면 배터리가 순삭된다 여행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다 된대 그것보다도 악몽인 상황이 없대 그래서 여분의 외정 배터리를 챙겨야 하는데 내가 이런 저런 제품 정말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 용량 스펙 다 필요 없대 여행에선 가볍고 작은 게 깡패다 그래서 용량이 5000mAh로 적은 편이지만 부피가 작은 이런 도킹형 배터리가 여행에선 가장 유용했다 일단 부피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간편하고 무게가 가벼워 핸드폰에 도킹시 손목에 무리가 덜 간다 게다가 요즘엔 보통 케이스에 나처럼 카드를 넣어 카드지갑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 붙였다 뗐다 하는 배터리는 이거 케이스 벗겨내서 붙여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뭐 맥세이프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데 이거 떼서 또 주머니 넣는 건 안 불편하냐고 이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뭐 떼고자시고 할 것 없이 도킹만 하면 되니까 번거로운 게 일도 없대 결론평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되는 여행인 만큼 부족한 것보다 살짝 넘치는 준비가 났다고 보는 편이다 망치는 순간 내 시간과 돈이 공중분해 되는 거니까 꿀템들로 야무지게 준비하고 행복한 여행 기억을 만들어보자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기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